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eah dios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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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전국의 전국을 시작하는 중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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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아즈, 베타소스만 고생 많았는데 앞에서 고인 사고 이렇게 버리고 자존심 당했을텐데 저도 같이 기분 좋았어요 디아즈 좋아서 승리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옆에 하고 있었는데 육래를 끊을 수 있는 선수를 할 수 있는게 되어가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6회에 적시타칠 때 상대가 전진수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요거 뚫어가지고 적시타 만들었는데 혹시 타석에서 마음가짐이 따로 있었을까요? 어... 그냥 국정권 찬스여가지고 어떻게든 주자를 불러드릴 수 있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타석에서는 좀 더 자신있게 과감하게 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6회 말이 끝나고 들어올 때 세인 선수가 송구 하던데 그거 뭐에요? 제가 못 던져가지고 세인 형이 잘 던지잖아요 맨날 옆에서 말해줘요 아 송구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놀린거에요 그러면? 놀린거에요? 알려준거에요? 저를 위해서 이제 알려준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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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승리투수 되신거 맞아요? 아 이거 4개 했던 점이 4개 4개던 점이 승리투수요 한건 없고 형이가 막아서 승리성황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오늘 이기게서 너무 좋고 오늘도 이기겠습니다 아까 지찬 선수한테 송구 가르쳐주던데 맞아요? 원포인트 좀 해줘야겠어요 자꾸 이상한 점점 가지고 그래서 아까 원포인트 해주신거에요? 네 알 수 있었어요 공전진입니다 감사합니다 펀트로 3루까지 한 번에 갔잖아요 그때 약간 작전이었나요? 그때 이제 펀트 상황이었는데 그 안에서 사인이 이렇게 뛰라고 사인이 나와서 뛰었는데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302루타 역대 34번째 기록 하나 나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소감 한마디 한번 부탁드립니다 2루타를 좀 많이 좋아하는 팬인데 302루타 칠 수 있어서 기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9경기 연속 안타인데 요즘 좀 타격감이 스스로 올라온걸 많이 느끼시나요? 그런거보다는 자신있게 치려고 하고 있는데 결과가 좋게 나가지고 기록이 또 나오는 것 같고 또 자신감을 자신님이랑 감독님께서 많이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자신있게 터싹 들어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팀 기록 하나 나왔거든요 KBO 최초로 팀 5300 홈런 기록 나는데 아 네 혹시 좀 지금 홈런 했을 때 딱 칭찬이나 생각나는 선수 있을까요? 요 기록에 오늘 디아즈 선수가 중요할 때 홈런 쳐서 이겨서 오늘 디아즈 홈런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